네 오늘은 조금 민감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아니야 내 믿음이 옳아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가 또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언제나 두 번째 자세를 갖기를 권합니다 뭐냐면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 다 가지고 계시죠? 때로는 그걸 자랑하기도 하지 않으세요? 아 요즘 젊은 세대는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족보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옛날에 만들어졌다고요? 좋습니다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언제라고 대답하든 간에 어떤 족보도 15세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족보들은 전부 15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안동권 씨 족보입니다 이 안동권 씨 족보 가운데 성화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화는 명나라 황제의 연호입니다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족보 그래서 성화보라고 하는데 성화연간은 1465년부터 1487년까지 조선시대 세조 11년부터 성종 18년까지니까 조선 전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족보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개 더 소개하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족보는 문화유시 가정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명나라 황제 가정연간에 만들어진 족보라는 뜻이고 1565년에 만들어집니다 16세기 후반이죠 같은 해에 강릉 김 씨 을축보라는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1565년 그리고 1576년에 능성구 씨 말력보라고 하는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성화보, 가정보, 을축보, 말력보 이 네 가지가 16세기까지 만들어진 족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조선 전기까지도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없으니까요 물론 앞으로 새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갑게 지금까지의 설명을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족보는 성씨의 사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 무슨 씨 할 때 이 씨, 이 성씨잖아요 성씨를 사용한 다음에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디라고 하는 것은 본관인데 이 본관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고려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 본관은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성씨는 언제부터 쓰인 것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씨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그 성씨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성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시조로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혈연집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같다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에 있다고 하는 필요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성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혈연집단인 것은 아니지만 혈연집단이 같으면 꼭 성은 같게 돼 있죠 이 성씨를 우리보다 먼저 사용하는 데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충추전국시대부터 이미 성씨를 사용했어요 우리 잘 아는 공자님 공자님의 성은 공씨이고 이름은 구예요 공구 성명이죠 그래서 공구가 공자가 되는 이유는 이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은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 아주 위대한 학자에게만 붙이는 거거든요 공구가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맹자는 어떨까요 맹자도 맹가라는 성명이 있습니다 맹시가 가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역시 위대한 학자니까 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자가 많잖아요 뭐 많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 자자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딱 두 명이 있는데요 딱 두 명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퇴계 퇴계를 이자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소 의외지만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송자 이자와 송자 두 분이 계시죠 하지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이후로 자자 칭호를 받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성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공시 맹시 이런 성시들이 춘추전국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우리 단군조선시대 이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동양의 성시 이야기 했으니까 서양의 성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양도 성이 있잖아요 써네임 또는 패밀리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양에서는 한 천년 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천년 전이면 고려 초쯤이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서양에는 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서양에서는 이름이 적어요 왜 우리 미국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처음에 알아듣기 어려워해도 미국 사람들은 금방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 스펠링도 구태어 안 불러져도 거의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몇 개 있는 이름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다 쓰인 이름이에요 새로 만드는 이름이라는 게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성이 많고 이름이 적은 게 미국식 또는 유럽식이라면 동양은 성이 적고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글자 두 개 조합해가지고 이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은 성이 적고 이름이 많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밌는 1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릴리에 소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인의 이름을 바라본 미국인의 놀라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인은 이름이 많은 민족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별명이 하나쯤 있다 이 별명은 그를 아는 모든 지인에 의해서 붙여지고 또 그들에게 알려진 별명이다 이때 이름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자, 호 이런 걸 가르쳐요 이름이 있고 또 따로 부르는 호가 있고 또 따로 부르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는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에요 누구를 해볼까요? 아, 정몽주 같은 경우에 몽주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호는 포은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정몽주의 자가 있어요 달가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정몽주를 부를 때 몽주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달가, 달가 이렇게 부릅니다 달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아주 스스럼 없는 그런 이름인 거죠 이런 이름이 따로 있어요 호도 있고 그러면 이름은 뭐하죠? 이거는 안 써요 이름은 안 부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에 성명 기입할 때나 쓰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피휘라고 하는데 피휘? 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려지는 이름이고 피는 피한다는 뜻이에요 피휘라고 해서 잘 안 쓰고 자, 호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여사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조선 성씨의 종류는 아주 적다 수천만 인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성씨는 100가지 이하이다 이거는 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100가지 이하 자기가 알고 있는 성씨를 쭉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선의 성씨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것은 이 씨 왜 김 씨가 아니었을까요? 이 씨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민 씨예요 왜 민 씨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명성황후 민 씨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족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 여사한테 아 한국 사람들한테는 민 씨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윤 씨, 연 씨, 홍 씨, 그리고 김 씨, 노 씨, 박 씨가 많고 원 씨, 백 씨, 필 이 필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필이라는 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씨는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성씨가 적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왜 이렇게 성이 많지? 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성만 가지고 부르는 건데도 같은 성이 거의 없잖아요 자 우리 이름이 좀 특별할 수 있겠구나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을 언제부터 썼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기록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에요 기록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단계로 기록을 찾는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성씨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성씨는 한 씨입니다 네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청주 한 씨들 만세를 한번 부르시겠죠 청주 한 씨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씨예요 어디냐면 그 유명한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번쯤 들어보신 책이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자조선의 마지막 임금 기준 성이 기시고 이름이 준이에요 이 기준을 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위만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준왕이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한나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한나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한 땅을 뜻해요 마한, 진한, 변한 삼한 땅으로 가서 스스로 한 왕 한 땅에 갔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는 이제 한 왕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기록이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있고 이 기록 뒤에 위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등장합니다 위략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에 해설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이느냐면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기준의 아들과 친척으로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위만조선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우리는 한 씨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이라는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기씨들도 우리 기씨인데 기준의 기하고 우리 기는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기씨니까 우리도 기씨의 후손이야 그러 보니 너네 한 씨는 우리하고 조상이 같으네 동족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거는 선우 씨도 여기에 낍니다 주변에서 선우 씨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는 선우 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객이 있어서 선우 씨가 유명했는데 요즘 선우 씨는 유명한 분 안 계신가 봐요 선우 용녀 아 선우 용녀 죄송합니다 용녀는 알고 제가 선우 용녀는 몰랐네요 네 선우 용녀 맞아요 선우 씨가 있어요 이 선우 씨가 기자와 어떤 관계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선조실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윤근수라고 하는 선조 때의 재상이에요 이 사람이 왕한테 선조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전하기로 청주 한 씨가 기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읽은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마한지난 변환이 삼한의 국호였으므로 한을 가리켜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씨가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근수가 다시 아르기를 공가, 인가, 선우가 공 씨, 인 씨, 선우 씨도 다 기자의 후손입니다 대개 기자의 작은 아들이 우에 봉해졌으므로 선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면서 옛날 시에 기자의 후손에는 털복숭이가 많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대개 선우추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 소문을 그냥 전한 건데 윤근수가 그 얘기를 해서 선우 씨가 기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윤근수가 만든 이야기 아니라 그때 세간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일 테니까 아, 선우 씨도 자기들이 기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씨, 기 씨, 선우 씨 세성 씨는 서로 혼인을 아, 지금은 하나요? 얼마 전까지는 동성동본이 혼인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거가 있는 거냐고요? 글쎄요,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약한 근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기 씨남, 선우 씨녀 이 커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커플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다라는 거고 나머지 삼국도 성시들이 많이 나와요 왕족성만 얘기를 해보죠 고구려의 왕족은 고씨고 백제의 왕족은 부여씨고 신라는 좀 더 많아서 박씨, 석씨, 김씨고 가야의 왕족은 김씨고 또 가야의 왕비는 허씨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전해온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전합니다 자, 역사학의 출발, 기록을 찾는다 자, 그런데 역사학의 출발은 그렇지만 역사학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록이 믿을만한 것인지를 따져본다예요 그냥 옛날에 있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기록부터 찾아봅시다 고구려의 고씨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삼국사학의 삼국류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조가 동명성황인데 성이 고씨고 이름이 주몽이다 그래서 성명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고씨가 되었나 하는 이야기가 삼국류사에 실려 있어요 주몽이 나라를 만들고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고자를 따서 자기 성을 삼았다 고구려를 세워서 고씨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걸 과연 그대로 믿을까요?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의 왕실은 부여씨인데 이거는 좀 더 이상해요 자, 백제의 건국설화 온조가 백제를 만드는데 온조가 형제가 있었죠 비류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몽의 아들이에요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왕자로 살고 있는데 주몽이 고구려로 가기 전에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부여에서 자라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비류하고 온조가 이제 찬밥신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온조는 지금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비류는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미추홀에 자리 잡은 비류는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서울에 자리 잡은 온조가 나라를 세우고 백제라고 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고주몽이면 온조 비류가 전부 고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고온조, 고비류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시성을 아직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백제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기들의 계통이 부여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성을 부여시라고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나의 어떤 그 뭐죠? 그 탄생지 내가 원래 비롯된 것 이거를 성시로 삼았다는 이야기니까 이때 성시가 갖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과연 이것도 그냥 믿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신라의 박혁거새는 역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어디서 태어나죠? 말소리가 나서 거길 가봤더니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쪼개니까 어린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임금이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박을 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 같은 데서 태어났다 해서 박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갖고 안 놀리죠 옛날에는 박씨 성 가진 애들은 전부 친구들한테 바가지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때는 다 이름 가지고 서로 놀리고 그러잖아요 바가지야 뭐 바가지 박씨야 뭐 이게 아주 유래가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놀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알이 마치 박과 같았던 까닭에 박을 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박씨의 소라고 신라의 김씨는 또 어때요? 금괴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금괴짝이 나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사내 아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김알찌가 되는데 알찌가 되는데 김씨는 왜 김씨일까? 금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한 것이다 이거고 석씨는 석탈에 석씨예요? 탈에는 본래 다판아국 출생으로 처음에 그 국왕이 여국왕의 딸을 데려다 아내로 삼았는데 아이를 가진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사람이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버려라 그랬더니 왕비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괴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요 이것이 처음에 금관국 그러니까 가야 해변에 닿았는데 가야 사람들은 손을 안 댔어요 이거 뭐 이상한 거야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이게 더 이제 떠내려가서 신라 땅에 닿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파가 발견하고 열어보니 어린아이가 있었더라 요게 석탈해 탈해의 탄생설화인데 그럼 왜 석자는 왜 붙었을까요 괴짝이 해변에와 닿을 때 그때까지 까치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까치가 한자로 요렇게 작이거든요 까치 작자에 왼쪽만 똑 떼어내면 이게 석자가 됩니다 아 돌석자 석씨가 아니에요 요 석자 자 어 옛날 이라는 뜻이죠 자 뜻은 그렇지만 이래서 석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고민이죠 분명히 어 성씨가 있었네 어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왕들은 그런데 어 여러분 중에 신라의 육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씨 최 씨 손 씨 정 씨 배 씨 설 씨 신라를 구성한 처음에 사로 육촌이 각각 하나의 성씨를 갖게 돼서 여섯 개의 성씨가 생겼다 이것도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와 삼유사 모두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씨를 사용한 사람에 실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계속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 연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기록으로 볼 때 성씨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이것이 거의 유일해요 중국 책인데 신당서라는 책입니다 신당서는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당서가 두 개라서 앞에 것이 구당서고 새로 쓰여진 것이 신당서인데 여기 신라전이라고 하는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성은 김씨이고 귀인의 성은 박씨이다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고 이름만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당서 신라전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뒤에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통일 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신라가 한동안은 왕, 귀인만 김씨 박지를 썼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왕이 성을 쓴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김씨는 분명히 김할지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신라의 왕이 실제로 김씨 성을 사용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뒤에 발견됩니다 유명한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이 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김진흥, 성이 김이고 이름이 진흥이다 옛날 왕의 이름, 묘호는 왕이 죽은 다음에 지어지는 거지만 그것은 고려 이후에 생기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왕이 살아있을 때 불린 이름을 그냥 써요 진흥왕이 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나오는 것은 중국의 북제서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이 북제라는 나라에서 신라의 왕을 책봉을 하는데 그 책봉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청 4년 서기 565년 2월 달에 신라국왕 김진흥을 뭐뭐뭐 신라왕에 책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흥이라고 쓴 것은 신라에서 스스로 왕의 이름이 김진흥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쓴 거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책봉이 있기 전에 신라에서 아마 책봉을 위한 조서 같은 걸 보냈을 거고 여기에 김진흥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 앞에 왕들한테서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성명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은 진흥왕이 사용한 이것이 신라 국왕이 최초로 사용한 김시선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김알지서라는 어떤 걸까요? 갑자기 그 이전에 김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신라 왕실이 김시성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부터 성을 쓰면 안 되니까 조상에게 그 성실을 소급해서 적용한 이야기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진흥, 진흥왕 때 김진흥이 탄생했고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전부 김시성을 주면서 그 시작의 김알지설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이제 김시성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진흥왕 때 만들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순수비가 있어요 진흥왕 순수비에는 왕과 함께 마울령, 황초령, 여기 북한산 여기까지 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왕만 김진흥 이렇게 쓰고 성을 쓴 사람 없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거비부지, 내부지, 영역지, 복동지, 비지부지, 미지, 급진미지 뒤에 지자가 들어가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죠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높임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비부님, 내부님 이러니까 이름은 거비부, 내부, 영역 이게 이름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진흥왕 때 왕만 성씨를 사용하고 왕 이하, 왕 아래는 성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김할지 설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로육촌성,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후대에 소급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 여섯 개 성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성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때예요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의 거성 큰 성들이죠 이런 것들을 신라에서 가져다 썼는데 다시 얘기해서 수당 앞에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뒤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이전까지로 소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왕은 김씨를 계속 쓰는데 관리들도 정말 최고위층도 한동안 성을 쓰지 않습니다 선덕여왕 시기 사례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선덕여왕 시기가 632년부터 647년까지 다시 얘기해서 7세기 전반입니다 7세기 전반에 사료들입니다 선덕여왕 원년 2월에 대신 을제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했다 대신, 국정을 총괄하는 대신인데 이름이 을제예요 을씨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을제입니다 5년 1월에 이찬 수품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상대등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그냥 수품이에요 자, 여기 또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오네요 비담 네, 비담이 나오는데 16년 1월에 비담과 염종이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고 하고는 반역을 꾀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아, 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담이 아니군요 선덕여왕의 반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게 비담인데 비담, 염종 비씨, 염씨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쓰는 거죠 자, 7세기 전반까지도 최고위층이 성을 쓰지 않았다 왕만 성을 쓰고 있고 귀족들도 아직 성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잠깐 신라가 6세기 중반부터 진흥왕의 성을 김씨로 해서 김진흥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는 어땠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고구려 백제에서 언제부터 성씨를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신라보다 좀 더 앞섰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첫째 근거는 뭐든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보다 200년 정도 백제는 한 100년 정도 앞섭니다 또 한 가지는 신라 진흥왕이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이 중국왕조와 외교를 하면서부터거든요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보다 훨씬 더 먼저부터 중국왕조와 외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왕실의 성씨 사용이 신라보다 훨씬 더 앞섰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였을까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에 3세기 말까지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 왕의 성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3세기 말 이후 4세기부터 아마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백제의 경우에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왕의 성을 여시 백제 왕실의 성은 여시 또는 부여시거든요 근초고왕이 이걸 사용을 하는데 아마 그 전후부터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 백제의 왕실 성씨든 귀족 성씨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쓰이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성씨 사용은 우리 역사에서는 신라보다 앞서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 신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을까 대개 7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삼국통일하기 이전까지 삼국통일이 676년이니까 7세기 후반이거든요 이 사이에 신라의 귀족들 신라 귀족은 대개 진골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진골 귀족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김씨 박씨 이런 성씨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세기 후반 삼국통일한 이후 이걸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중대라고 하는 시기인데 이때 성이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문무왕의 능비가 있어요 문무왕능의 비 이게 있는데 그 비문이 지금 많이 그 조각조각 나 있긴 하지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 모모가 짓고 한눌류가 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김 모모 사실은 오늘은 중요한 게 김씨 성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한씨 성이 중요한 거죠 이런 성씨가 이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진골에 이어서 진골 다음에 신분이 뭐죠 육두품이잖아요 육두품도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가 막힌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글자예요 이 여섯 글자 중하찬 김지성 이 여섯 글자가 그 사실을 보여줘요 자 김지성은 성이 김이고 이름이 지성이죠 그러니까 김지성을 썼는데 이 사람의 지위가 중하찬이에요 중하찬이 뭘까요 자 골품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골품제에 따르면 진골은 신라의 17관등 가운데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두품은 어떻죠 육두품은 17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진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제6등급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육두품이 출세를 정말 빨리빨리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위로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관리인데 승진을 못한다는 못한 이 상태 이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찬보다 더 높게 올릴 수는 없으니 만든 방법이 뭐냐면 중위제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중자를 붙여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아찬 다음에가 중하찬 중하찬으로 정년퇴직을 안하면 이 사람이 또 승진하는 방법으로 2중하찬 3중하찬 이래서 아찬까지 올라간 육두품이 계속 옆으로 가면서 승진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중하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육두품밖에 없는 거죠 아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중하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육두품이다 김지성 중하찬 육두품 그런데 성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중하찬 김지성부터 아 육두품이 성을 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6글자가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제 육두품이 쓴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진골이 썼다 육두품이 쓴다 이 추세는 그럼 그 다음에는 오두품이 쓰겠죠 사두품도 쓰겠죠 이렇게 성씨의 사용이 확산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러면서 김, 박, 설, 석 이런 성씨들이 신라에서 실제 사용된 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지능 이후로 국왕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계속 이 성씨 사용이 확대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과 동시에 이름을 짓는 방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거칠부, 이사부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는 앞에 성을 붙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한자식 두 글자로 정리가 되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지성, 지성 이거는 한자로 두 글자잖아요 아마 이사부 같은 이름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당시 신라의 어떤 의미 신라어의 어떤 의미를 한자의 음차를 가지고 그 소리를 가지고 나타낸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한자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러면서 두 글자 또는 한 글자 이름도 나오겠지만 이런 장명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한문 성씨가 붙는 이런 변화가 점점 7세기 후반 8세기를 거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중앙에서 서울에서 지배층이 성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된다면 이 유행은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 지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신라에서는 지방에서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늦게 나타나요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6두품, 5두품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씨를 사용하는데 성씨를 사용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뭘 좀 알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당나라를 오간단 말이에요 당나라에 유학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 수나라, 당나라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성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면에 성명을 적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일수록 성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이런 사실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당나라에 공부하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에 장사하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당나라에 장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서 성을 물어봐요 그런데 나는 성 없는데 이거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든 성이 장보고의 장씨입니다 장보고는 중국으로 건너가기 이전 신라 쪽 기록에 의하면 이름이 궁복이에요 궁복 자 이것도 역시 한자 두 글자 이름까지는 간 거죠 그런데 장보고는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복이 당나라에서 성명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이제 어떤 학자의 주장이죠 궁, 활궁 자가 들어가는 장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궁자 때문에 장씨를 선택한 거예요 마침 이 장씨는 그 당시 중국 당나라에서 굉장히 수가 많은 성씨였어요 흔한 성씨 또는 유명한 성씨 이거죠 그래서 장씨가 되고 복은 보고로 풀었어요 이렇게 복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궁복이 장보고가 되는 마술이 여기서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요 신라에서 가장 성씨 사용과 멀었던 사람이 스스로 성씨를 만들었은 경우 이게 바로 장보고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방으로 성씨 사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사람들이 성씨를 사용하는 그 시기는 상당히 늦는다 하는 거예요 장보고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 사람들은 성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되게 이런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그때는 서울에서 쓰던 성씨를 그냥 썼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보고 지방 사람들이 어 저거 괜찮으네 해가지고 나도 성씨를 써야지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씨 갖다 보면 어디다 쓰냐 해서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냈던 그 퀴즈의 정답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름이 두 글자 원종, 애노, 양길, 기원, 견원, 궁예, 왕건 다 이름이 두 글자 또 왕건의 조상들도 보면 호경, 강충, 보육, 지니, 작재건, 용건, 왕건 작재건, 용건, 왕건은 건자 3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들이고 호경, 강충, 보육, 지니, 여성의 이름까지 전부 두 글자 한자였다는 거죠 이거는 성씨하고 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두 글자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데 신라말이에요 신라말 그 성씨가 없는 사람 이름 중에 이름자로 많이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 한자가 뭐냐면 신라말에는 능할능자 아침흔자 꽃뿌리영자 통달할다자 원추리헌자 이런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이름에 많이 나와요 헌자 혹시 기억하세요? 프로야구 원년에 오비베어스의 유격수를 맡았던 유지헌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하면서 유지헌이라고 처음엔 그러다가 헌이 맞는군요 헌자도 이름에 들어가요 근데 그분 정말 원년 우승도 하고 제가 그때 오비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유지헌 선수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하시나요? 어쨌든 이 헌자가 그때부터 많이 쓰이던 이름자예요 자 잠깐 딴 데로 갔었네요 그러다가 신라 하대 후삼국이 막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지방 유력자들이 호족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도 성을 하나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성을 하나 쓴다 어떻게 쓸까? 저거 좋아보이는 성이 있네 김씨, 박씨, 석씨 이런 거 유명하니까 내가 그냥 갖다 쓰기도 하고 두 글자 이름 가운데 하나는 성으로 하나는 이름으로 그래서 왕건 할 때 왕은 성으로 거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없는 정말 그 어떤 창의적인 성 아주 창의적인 건 아니네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왕씨예요 이전까지는 신라에는 왕씨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왕씨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왕건도 또 이 사례가 되네요 저는 왕건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건이 궁예의 부하일 때 궁예의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 왕건이 내가 왕건이에요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왕씨를 선택하고 건자는 자기 할아버지가 받은 예언에 들어있는 말이니까 이거는 이름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숨겨진 비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왕건부터니까 그냥 왕씨도 갖다 썼는데 이건 중국에서 수입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을 수입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왕건이 중국 사람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방 사람들이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치 사용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신라까지는 주로 경주 사람들이 성을 썼다면 고려 초부터는 이것이 지방으로 성의 사용이 확대가 된다 그 성의 확대를 부추기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이 섬을 내려준 거예요 사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성을 할 때는 왕씨를 내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제를 삼는다 이래서 왕씨를 내려주기도 하는데 꼭 왕씨뿐 아니라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성씨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국공신 1등 4명이에요 고려 개국공신의 1등 4명이 누구냐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입니다 이 네 사람이 지금 의성홍씨, 경주배씨, 평산신씨, 면천복씨의 시조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문에는 조금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이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홍유는 홍술, 홍자가 달라요 배현경은 배국삼, 신순겸은 능산, 복지겸은 복사귀 이 홍술, 배국삼, 능산, 복사귀는 뭔가 그 당시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한자로 옮겼을 때 홍술, 배국삼, 능산, 복사귀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불리고 행세하던 사람들이 이제 홍씨, 배씨, 신씨, 복씨로 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한자식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태조 왕건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현경 같은 경우에는 왕건이 배씨를 사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배현경은 사로육천성 가운데 있었던 경주 배씨하고는 다른 배씨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배씨예요 이래서 태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을 하사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성씨의 사용을 아주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토성을 나누어준 사건입니다 태조 23년, 940년에 역분전 지급 그리고 9년의 이름을 정한 것과 동시에 아마 토성을 분정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940년에 토성을 분정했다 이런 기록은 없고 고려초에 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려초에 이런 성들이 많이 나올 만한 계기를 찾다 보면 이해에 이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940년은 왕건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4년 뒤거든요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협조한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관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지방의 유력자들 호족이죠 이 호족들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 호족들에게 주어진 성씨는 고려시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조선 초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성이라고 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신증동국녀지승남의 성씨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려초 이후로는 거의 모든 관리들이 성씨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고려초 이후로는 거의 모두가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고려사 열전이 있죠 고려사에서 신하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 이게 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기순으로 되어 있어요 고려초부터 고려 말까지 쭉 시기순으로 되어 있고 고려사 열전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유, 유금필, 최흥, 최원희, 왕유, 박수리, 최지몽, 왕신념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성이 있습니다 신라와는 아주 다른 변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관인들은 거의가 다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 계기는 태조의 토성분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토성분정의 좀 재밌는 사례 두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경상도 안동의 사례예요 경상도 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후백제왕 견헌과 이고울당에서 싸워서 패배시켰다 왕건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때 고울사람 김선평, 김행, 장길이 태조를 도와 전공이 있었으므로 김선평은 대광으로 임명하고 김행과 장길은 대상으로 임명했으며 고찬군을 안동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선평, 김행, 장길의 김, 김, 장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김행 같은 경우에는 김씨를 주지 않고 권씨를 주거든요 그래서 김행이 권행으로 돼요 그래서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이 세 사람을 지금 안동에서는 삼태사라고 부르게 됐는데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김씨, 권씨, 장씨라고 하는 성을 주었다 이것이 토성분정의 아주 확실한 사례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충청도 목천 이야기입니다 목천 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주면서 소우자 우씨, 말맞자 마씨, 코끼리 상자 상씨, 돼지 돈자 돈씨 그 다음에 마당장자 장씨인데 제가 볼 땐 이게 노루장자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성을 줍니다 그래놓고 이런 해설을 붙여놔요 세상에 전하는 말에 고려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에 목주, 이게 목천이에요 목천 사람들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해서 그 골 사람들에게 모두 짐승이름으로 성을 내렸다 이게 태조 왕건의 뒤끝 장렬이에요 성씨를 주는데 굳이 동물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씨를 가지고 생활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래서 뒤에 태조의 이런 그 어떤 증오가 사라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씨는 요 우씨로 상씨는 요 상씨로 돈씨는 이 돈씨로 장씨는 이 장씨로 고쳤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토성분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 모두에게 성을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력자 다시 얘기해서 호족 뒤에 향리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성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씨를 받은 것만으로도 아 나는 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과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좋은 성 나쁜 성이 있었다 안동에는 좋은 성을 준 거고 목천에는 나쁜 성을 준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러면서 지방의 유력자들도 거의 모두가 성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 하나가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지금은 청주 시내인데 용두사지라는 절터가 있어요 시내이기 때문에 절터는 흔적도 없고 옛날 절에 있었던 철당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당간이 뭐냐고요? 여러분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당간지주라고 하는 이렇게 돌 두 개를 세워놓은 혹시 보셨어요? 이게 이름이 당간지주, 당간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간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당간은 뭐냐면 이 돌 기둥 사이에 더 높은 게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쇠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절에 당간지주만 남고 가운데 있었던 당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쇠로 된 당간이 남아있는 절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절이 어디냐면 충청도 공주의 갑사 갑사의 철당간이 남아있고요 하나가 여기에요 청주 용두사지에 있는 철당간 이 용두사지 철당간에는 중간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철당간에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를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전 한림학생 김원이 짓고 썼으며 색인 사람은 손석이다 자 김원, 손석 이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김, 손 이런 성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단월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아마 돈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김수아무개, 김석희, 김관겸, 손희, 경주홍, 한명시, 경기준, 손인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청주의 향리들이거든요 호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성명이 번듯하잖아요 성을 다 쓰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성조 또는 신증동국여지승남의 성시조와 비교해보면 여기 나오는 성시들이 어떤 성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청주목의 토성을 찾아보면 모두 청주목에는 12개의 토성이 있는데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동방씨, 정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철당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시가 한씨, 김씨, 손씨, 경씨 다시 얘기해서 모두 청주의 토성 청주에서 토성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청주의 유력자고 호족의 후손이고 청주에서 향리를 지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의 유력자가 성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여기서 밝혀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유물이에요 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기는요 또 한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유물입니다 우리가 광종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호가 사용된 사례는 이 철당간이 유일하게 보여져요 이 철당간에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구나라고 한 것을 이 철당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유물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고마운 유물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성취 사용 범위가 내려갑니다 확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걸 쓴 건 아니에요 향리의 후손들까지 씁니다 자 이것은 고려의 신분제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고려 신분제는 흔히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양신분과 천신분이 있다 양인과 천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뒷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제 하면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 내부의 구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요 예컨대 조선 후기 가면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고려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가장 위층이 정호층입니다 그 다음이 백정층이고 그 다음이 잡척층이에요 양신분이 정호, 백정, 잡척으로 나뉜다 이게 고려의 신분제입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생소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정호라고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층이에요 위로는 아주 고급 관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로는 서리, 하급 장교, 향리 여기까지가 전부 아우르는 고려의 지배층이 정호층입니다 이 정호층은 대부분 성을 사용해요 그래서 고려의 정호층을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백성이 뭐예요? 백가지 성을 쓰는 사람들? 온갖 성을 쓰는 사람들? 성을 쓰는 사람들이 고려의 지배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조선의 백성은 그게 아닌데요? 맞아요 조선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조선의 백성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이 백성이죠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백성이 지배층이라면 피지배층 일반 가장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백정은 조선에 가면 양인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맞아요 자 이제 신분의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오면서 백정도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간 것이 조선의 신분 명칭이죠 고려에서는 정호 다음에 백정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백정이었다 그냥 보통 9년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저도 고려에서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을 거예요 이 백정 이렇게 되나요? 아 안 돼요 백정은 성을 못 쓰니까 그냥 백정입니다 자 그런데 잡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고려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고려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보통 마을에 살면 백정인데 보통보다 못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 소, 부곡, 진, 역, 장, 처 이런 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 아니에요 양인인데 양인 중에서 백정보다 못한 잡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피지배층은 백정과 잡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천민 신분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 정호, 백정, 잡척, 천민 이 신분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성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호층까지 성씨를 사용한다 백정층 아래로는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정호층 안에서도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사례 옛날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어보죠 1232년 고종 19년 이해가 어떤 애냐면 그 한 해 전에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고 여기에 맞서서 고려에서 이제 항전을 벌이는데 1차 전쟁 때 가장 치열한 항쟁을 벌여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곳이 어디냐면 충주였어요 몽골군이 압록강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빗금으로 자른 겁니다 충주를 내려가면 경상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타고 남진을 하는데 몽골군을 충주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충주 성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몽골군이 돌아가자마자 충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예요 1232년 1월에 충주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에 앞서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이 자 충주 부사 판관은 관리들이니까 전부 성이 있죠 우씨 유씨예요 몽골군이 다다른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하는데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우종주는 양반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 잡류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미워했다 이게 적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반들만 데리고 싸울래 나는 노군 잡류만 데리고 싸울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싸웠는데 정작 몽골군이 이르자 이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나요 우종주 유홍익과 양반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노군과 잡류가 힘을 다해 격퇴했다 이것이 1차 전쟁 때 충주성 승리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몽골군이 물러가자 우종주 등이 돌아와서 관가와 사가의 은그릇을 점검했다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산이 없어졌는지를 본 거예요 노군들은 몽골군이 약탈해 갔다고 했지만 호장, 광립 등은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다 관노의 무리가 이를 알고 말하기를 몽골군이 당도하자 모두 달아나 숨더니 이제 와서 몽골 사람이 약탈해 간 것을 우리에게 죄를 돌려 죽이려고 한가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장사, 장례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미고 나발을 불어 무리를 모았으며 주모자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무릇, 평소 원망이 있던 호강들을 차지하며 남김없이 죽였다 이 사람들이 이럴만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억울한 이야기 이게 아니고 호장, 광립의 존재예요 호장, 광립 등은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다 호장이라는 게 뭐냐면 향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고려의 향리에는 9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호장, 2등급이 부호장이거든요 광립은 충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향리인데 그 사람이 성이 없어요 이름만 광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고려시대에는 정오층이 성을 썼으나 정오층 안에서도 성을 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가서 이 성시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널리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향리의 후손 이건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성을 쓰기 시작해요 자, 그것과 이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양인이면 모두 성을 쓰고 천민은 성을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본 자료예요 율곡 남매 화괴문기 율곡 남매가 모여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래서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했었죠 이때 율곡, 이가 소유한 재산 중에 노비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읍지의 소생, 고읍동, 고읍덕, 업덕, 수환 이룡, 입덕, 은금, 월비, 덕지, 유손, 막비, 내음비, 문손, 옥지, 의상, 세국, 세 번, 만천, 금보똥, 놀질돌이, 금화, 마리, 흔미, 말덕, 감실, 유은, 수환 요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할 일이 없으면 한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불렀겠죠 그런데 문서에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말 이름을 어떻게 어떻게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한 거예요 금보똥 저게 똥시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보시 이렇게 안 읽어요 금보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민은 성이 없다 그 윗사람들이 성이 있는 거다 자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면서 요즘 우리의 성이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전부 조선시대 양반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조선시대에 저 성이 없던 노비의 우선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죠? 하나도 안 남았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요? 자 족보로 돌아가 볼까요? 족보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전체 인구의 50%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면 특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반은 보통이고 양반보다 더 우에 뭔가 특권을 가진 신분이 생겼겠죠 자 그렇다면 양반은 조선시대 인구의 반을 넘지 않는다 그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조선시대 양반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9명을 빨리 찾으시겠어요? 내가 그 10%고 내가 아는 저 9명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 족보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진실이죠